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 자연산 야생해삼 입니다 동해 자연산이어서 더욱더 맛있는 야생해삼 홍해삼 청해삼 흑삼 백해삼 등의 해삼의 색깔로 구분하는데 모두가 해녀가 직접 바다에서 잡아오는 100% 자연산 동해안 야생해삼 입니다 인삼의 효능을 가진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우는 해삼 노화를 예방하고 피를 맑게 해주고 콘드로이틴 성분으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동해 자연산 야생해삼 먹방 시작합니다